b분의 a 는 bd분의 ad와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볼까요? division of flexion이 아니고 property죠. 분수의 속성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여기에 이것을 3분의 1이 있다고 하죠. 0이고 0에서부터 1까지의 눈금이 한 칸, 두 칸, 세 칸이 있는 거에요. 끝부분, 이거는 이 부분. 0에서 1까지 세 칸이 있는데 그중에 한 칸, 한 칸이 오렌지색이면 이거는 3분의 1이죠. 그렇죠? 3분의 1인데 이것을 곱하기 3을 해 봐주자는 거죠. 분수의 분모와 분자의 모두 다 3을 곱해주면 3분의 1에 각기 3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럼 9분의 3이 되죠. 이해되나요? 3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런데 3에다가도 3을 곱해주고 1에도 3을 곱해주는 거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9분의 3이 되죠. 9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9분의 3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죠. 9분의 3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0과 1 사이의 간격이 아홉 개의 눈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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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그러면 9 am의 논금inc 10과 1 사이에 아홉 개의 눈금을 둔 것이 분모가 9인 경우에요. 그리고 9분의 3은 이렇게 되죠? 9분의 3은 이렇게. 9개 중에 3 개가 오렌지색인 경우에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은 오렌지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 경우가.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세 개를 한 단위로 묶어보자. 묶어보면 셀 세 개가 하나의 단위로 묶이게 되면 이제는 0과 1 사이에 간격이, 눈금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보다 이게 크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수는 비율이에요.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 사이의 간격들이, 0과 1 사이죠. 0과 1 사이에 몇 개의 간격이 있고 그 간격 중에서 몇 개의 간격이 있고 그 간격 중에서 몇 개를 차지하느냐. 그 비율을 따지는 거지 절대적으로 이것보다 이게 크다 어쩌다 하는 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3분의 1이고 이것도 3분의 1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분수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라는 거예요. 비율.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비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3분의 1과 9분의 3은 본질적으로 같단 말이죠. 그래서 B분의 A에서 B와 B분의 분모인 B와 분자인 A의 같은 수 D, D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D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배일 수도 있고 천일 수도 있고 어떤 자연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연수뿐만 아니라 다른 수도 사실은 되는데 어쨌거나 어떤 수라도 상관이 없는데 같은 수를 곱해주면 변함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3분의 1은 이거는 뭐와 같단 말이에요? 6분의 2와 같고 그렇죠? 이거는 3분의 9분의 3과 같고 이거는 뭐예요? 12분의 4와 같고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인적선 이 녀석과 그래서 좀 더 그림을 그려볼까요? 6개. 그래서 이번에는 0과 1 사이의 간격이 여기 있습니다. 1 사이의 간격이 6개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2개가 있는 거. 이것도 3분의 1과 같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두 칸씩 짝지어서 이렇게 간격을 두 칸씩 짝지어서 하나의 단위로 하게 되면 역시 3개 중에서 하나가 오렌지색이 되잖아요. 그렇죠? 단지 이 간격들이 같기만 하면 돼요. 얘는 큰데 얘는 작다거나 얘는 작은데 얘는 크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크기의 간격들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2개를 해볼까요? 12개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로 했을 때도 이번에 0과 1 사이의 간격을 12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를 오렌지색으로 채울게요. 이것도 역시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번에는 4개씩 짝지어 볼게요. 4개씩 짝지어서 하나의 단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역시도 3분의 1이 되는 거죠. 오렌지색은 전체에서 3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도 3분의 1, 이것도 3분의 1, 이것도 3분의 1, 이것도 3분의 1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분의 A는 BD분의 AD, D 같은 것을 곱한 것은 같단 말입니다. 달리 말해서 만약에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숫자를 AD, BD로 곱셈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면 D 같은 것끼리는 없애버려도 같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인 것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이 있고, 다음에 15가 있습니다. 15분의 12라고 하는 분모가 있다, 분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10은 2 곱하기 5죠. 2 곱하기 5고. 그리고 15는 3 곱하기 5죠. 3 곱하기 5. 그런데 같은 게 있잖아요. 5, 5. 그렇죠? 그러니까 15분의 10은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이고, 5와 5가 같으니까 같은 것은 없애버리더라도 된단 말이죠. 따라서 15분의 10은 3분의 2와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거랑 같으면 반대로 이건 역시 이거랑 같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selected 대략 Liberty implemented של ường